Q.TV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Q&A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&A에요 2000개? 2000개이예요? 우와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 우리 하필이 이거 궁금해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미진 시절은? 나 떨려있어 어 맞아x2 그 헤어스타일에 이거 입어, 이거 하얗게 어 맞아 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그때 메이크업이 나는 좋아 그때 그게 너무 최고였어요 저는 저도 스스로 너때문에 추천되고 싶은데 한 두개씩 얘기해서 서로 기분 좋게 그래 우리 선택은 잘하니까 나는 내가 뛰어내려 자기가 얘기하겠나요? 그래 그럼 넘어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니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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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의 류의 많은데? 나는 얘 왜이러니 때 뭐? 왜이러니? 아니 왜이러니 때 너 빈즌머리가 저 단머리가 할래? 진짜 영화에 나오는 되게 묘한 캐릭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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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게 너무 좋아해 그게? 그거랑 아 얘 계속 예뻐가지고 어? 롤리폴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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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 같아 스카이 롤리폴리도 스카이 너무 청소하다고 얘기하자 그거는 내가 이번에 롤리폴리도 봤어 그래서 맞아 맞아 아 아니다 나은답게 나은답게 핑크머리아인데 언니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봤고 난 휴민이 러비러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맞아 난 무대 풀샷방이야 그거랑 내 이름은 어 내 이름은 예뻐 내 이름은 휴민이 진짜 예쁘다 아 그래? 어 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진짜 예뻐요 자 팬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컴백 계획 있나요? 어 하긴 해요? 아 저희요? 컴백 컴백이에요? 열심히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예! 우리 그게 언제냐 저희가 올해 안에 겨울이 되기 전에 네 오 많이 줬다 아 너무 많이 줬다 뭐야? 올해 안에 처음 언니 온 게 전에 이쁘다 12주년 선물로 이거 좋아? 만족할까? 만족하시나요? 어 좋다 좋다 아니야 봤나 울어 팬분들 울어 울어 오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울어네 맞네요 이 얘기를 언제 하나 맞아요 지연이 리더시켜나가고 사람들이 어 저 진짜! 지금 이제 침하면 안돼요? 저 이번 컴퓨터 리더를 하고 싶어요 오 진짜요? 한 번 더! 제가 살고 있습니다! 야 리더도 얼마나 힘들건지 이번 기회야! 한 번 더 좀 볼게요 한 번 더 좀 볼게요 얘를 만약에 리더 시키잖아? 그럼 우리가 의견이 통합이 왔을 때 리더가 어떻게 할까? 제가 결정할게요 우리의 의견을 다 이렇게 실! 리더! 한 번 시켜주세요 저 이미 지금 약간 아주 불안해 내가 볼 때 우리가 의견이 안 맞으면 지윤이는 그냥 우리 의견보다 일단은 고 할 것 같아 아니야 언니 이거 그냥 가는거야 레츠고업! 하고 이게 남아있어 리더가 솔땀누방을 해야죠 먼저 앞장섰다 아니! 솔땀누방 생각 좀 해봅시다 근데 가요 지긴해요 지윤이가 엄청 편리는데 저희가 지윤이가 리더로 선출이 되면 팬 여러분들께 인제 해드릴게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12주년인데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 듯한 기분이 안 들어서 너무 좋고 지금 인사할 시간이어서 우리가 답변 인사를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상? 맞아요 자! 데이터 시작이야 내 꿈 내 꿈을 위한 영어의 인사춤!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늘 노래 진짜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12주년을 시작으로 티아라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아니다! 지윤아도 해봐 아 그래요? 오늘은 또 많이 자! 여러분 소개해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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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보세요